샤랑 팀도 모두 모였나요? 좋아요! 지금부터 할 게임은 노래 알아맞추기 게임이에요. 반주가 나오면 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아, 이 노래! 하고 알았으면 재빨리 손을 들어서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노래의 제목을 맞춘 팀은 가수가 되어서 신나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자, 잘 웃긴 친구 합니까요? 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네? 네! 좋은 노래입니다! 다 함께 신나게 불러와요! 이제 물을 짓으면서 가자. 어구 어구 끼어서 가자. 눈 깨트가 나타나면은 아구트가 나 올라. 아구트! 자, 잘했어요. 다음 노래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자 어떤 노래인지 아는 친구 자 저런 팀의 아는 친구 제목이 뭔가요? 큰 소리로 자 팝팝팀의 아는 친구 자 여기 있네요 친구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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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다 함께 불러봐요 텔레비전의 대단한 선언 전화 넣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의 대단한 선언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의 대단한 선언 텔레비전의 대단한 선언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 또 어떤 노래일까요 들려주세요 자 아는 친구 자 팝팝팀의 자 앞에 있는 친구 자 우리 친구 일어나서 윙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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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달립니다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일단 일어나서 나 능력 젓갈 꽃을 달간 꽃을 저런 꽃을 모두 뼈적해 넌 몰려워서 아까 놀러 왔다가 아야 아야 다가와서 앵 앵 앵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과 노래 알아맞추기 게임을 했는데 어떤 팀이 승리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자 어떤 팀이죠 팝팝팀 좋아요 노래 알아맞추기 팝팝팀 승리 열심히 노래를 해준 우리 샤영 팀에게도 박수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준 유키스 오빠들에게도 박수 사은이 친구들 안녕 우리 동네를 소개할게요 우리 동네에는 아주 아주 넓은 바다가 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팝파랑 홀짝 뛰기 노래도 하고 넓은 바닷가에서 모래로 그림도 그려요 우리 동네에는 물고기도 많아요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모두 아빠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잡아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아주 아주 큰 계곡도 있어요 바위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물속에서 꼬물꼬물 올챙이도 잡아요 넓은 바다가 넘실대는 강원도 머릿돌 어린이집 친구들의 멋진 무대입니다 불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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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모두 재미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노래 부르기 뽕뿌리 산촌이라 노래 부르기 뽕뿌리 산촌 같이 놀아요 오늘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네 우리 친구들도 이 혹뿌리 삼촌 노래 들으러 왔나요? 네 저도요 사랑아가씨 이렇게 와주시다니 뽕뿌리 산촌 할머니 얘들아 땡 나 원래 피부가 빨개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네 총각 그만 너 너 엄마가 이 총각하고 놀지 말랬지 아니 우린 그냥 노래를 조금 노래 노래를 냈다고 흥 열량 내놔 네? 열량이요? 아니 왜 아니 아니 여기 대땅에서 노래했다며 내놔 그런게 어딨어요 우리 친구들 노래하면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 시끄러 너희들 어디 사는 애들이야? 아무소 동해시요 동해시요 흠 뭐 동해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선 돈 내는 거 맞아 빨리 열량 줘 돈 없어요 왜야 아 그럼 여기 도깨비 숲에서 나무라도 해와 아 어머니 밤새 여기 있다가 무서운 도깨비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아이 시끄러 빨리 해와 저기 아유 저기 아유 아유 이러다가 진짜 도깨비를 만나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지금 여기서 도깨비가 나오잖아 숨잤어 아이고 하하 으허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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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윙키 도깨비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리 아유